이렇게 ㄷㄷ 히트 맨 제 뒤로! 침병, 확보하겠습니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 공격은 꽤 먹고 된 것 같아요 이 공격은 어떻게 되겠지? 승부가 살기고 있습니다 또 지켜주지 못한 것 같네요 ㄷㄷ 패스 파트 ㄷㄷ ㄷㄷ 잘 지키려면 아쉽게 채워지면 1장은 두 명이나 1장에서 1장에서 1장 쏘는 걸 좋아해서 1장에 섬해 6장에 섬서는 1장에 섬서는 1장에 섬서는 2장에 섬서는 2장에 섬서는 1장에 섬서는 2장에 섬서는 2장에 섬서라고 합니다 하! 위험 인물, 대제 오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가능하면, 신병, 바꿔 하겠습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을 그러모아 대신 물어드릴 수 있다면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만하면 순환이 침병 확보하겠습니다 오오, 뭐 침병 확보하겠습니다 하! 하! ... 오... 오... 오.. 나 먹겠지? 저거 봐! 신병, 확보하겠습니다! 이 팀의 제 뒤로!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두드려 패! 완벽한 한 방! 시원한걸? 이 팀의 제 뒤로! 스토리 Cong구 Beijin 뭐지? 아, 저거 다침병! 확보하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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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습니다. 아, 저거 다침병! 히힛! 그치! 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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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래, 제 뒤로! 뭔가... 자, 맞서 보죠 어.. ㄷㄷ ㄷㄷ 히힛, 히힛 ㄷ ㄷ ㄷㄷ 키폦! 키폦!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루 두드려 패! 위험 인물 해제! 키택! 키택! 침병! 박부 하겠습니다! 모든 슬픈가 눈물을 들어오면... 대신 물어드릴수있다면! 루 두드려 패! ㄷㄷ 이만하면 순항이.. 각신병! 각부하겠습니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슬픔과 눈물을 그러모아 대신 울어들일 수 있다면! 자 왼쪽은 마지막으로 제가 곧 1 5 ㄷㄷ ㄷㄷ 아니, 그냥 양쪽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잘 안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자리에서 먼저 끝내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좌측을 잘 안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리에서 네 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ㄷㄷ 아... 나의 저것... 침병, 확보하겠습니다! 하! 오오, 머리 좋다 다테! 반동 완전 좋았어! 가능하면, 침병, 확보하겠습니다! 모든 슬픔과 임무를 그러모아... 대신 울어들일 수 있다면! 목이 있다면, 침병과 미래 brilliant을 제공하는... 침병이 먼저 되겠습니다! 자, 약 0-0-0-0-0-0. 사방이 충전을 다시 끄고 있습니다! 어? 아... 나무와 함께 폐어 넘겨드리죠! 이런건 몽둑이가 약이지! 그대로 두드려 패! 어, 뭐야? 신병, 확보하겠습니다! okay... ㄷㄷ 2농아 아, 이 적은 그렇게 먹혀들 것 같아요 아... 생존자를 모두 구출했어요 열심히 하다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